고춧가루 까만 부분과 빨간 부분은 빼고 고정시킬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.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. 뺄 때 이 부분과 여기를 잡고 틀면은 이 봉을 까만 부분을 바꿔 땡기면 빠집니다. 고정시키고 싶으면 아무 위치나 놓고 자기가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넣고 싶으면 왼쪽 풀어가지고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빼고 오른쪽으로 고정하고 다음 단계를 빼고 싶으면 여기를 돌리시면은 이 봉이 빠집니다. 이 봉은 자기가 똑같은 원리로 아무 위치나 놓고 쪼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올리면 풀리고 밀어 넣고 쭉 다 빼가지고 원한 높이 맞춰 오른쪽으로 쪼운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풀어서 이게 안 돼가면 조금 위로 오면 들어갑니다. 이렇게 고정 여기서 여기를 잡고 풀어서 고정 끝입니다. 끝 끝 끝 끝 끝 아멘